대만, 타이완으로 알려진 국가의 공식 국호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화민국이지만 올림픽 대회 또는 국제기구에 참가할 때는 중화 타이페이라고도 합니다. 대만의 국기는 청천백일 만지홍기라고도 합니다. 푸른 하늘에 뜬 태양에서 뻗어나오는 12개의 빗줄기는 하루 24시간을 2시간씩 12개로 표현하고 1년 12개월을 형상화한 것으로 국민들의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할 것을 의미합니다. 파랑, 하양, 빨강은 순원이 주창한 산민주의를 상징합니다. 파랑은 청명, 순수, 자유를, 하양은 정직, 이타심, 평등을, 빨강은 희생, 유혈, 형제애를 상징합니다. 대만의 위치는 중국 본토의 남동 해안에서 1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나라로 수도는 타이페이입니다. 국토 면적은 약 35,000제곱킬로미터로 경상 남북도의 면적을 합친 32,000제곱킬로미터보다 넓은 수치입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3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서울과 경기도 인구를 합친 수와 비슷합니다. 대만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5,700억 달러 이는 세계 22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스웨덴과 터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만의 인구 구성은 중국에서 건너온 한족이 98%이며 원래부터 살고 있던 다양한 원주민들이 2%입니다. 대만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며 베이징 방언을 기초로 한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제2공용어를 영어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영어 역시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불교, 도교, 유교의 3대 종교와 기독교 등이 존재합니다. 3대 종교 간의 구분은 극히 애매하며 이를 믿는 인구 비율이 93%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외 기독교 신자가 약 5%, 기타 종교 신자가 2% 정도입니다. 타이완섬 타이완섬에는 문자로 기록되기 전인 오랜 옛날부터 원주민이 살고 있었으나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3세기부터 중국 문헌에 간간히 대만섬을 지칭하는 지역에 대한 기록이 나오긴 하나 명나라 시대까지 한족은 대만을 공식적인 행동 관할에 두지 않았고 원주민과 한족,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각기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1600년대 들어서 네덜란드가 동방무역을 위해 타이완 남부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앞서 정착한 한족을 물리치고 이곳에 무역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대만이 중국과 일본의 중계무역 거점으로 가치가 높아지자 한때 스페인도 대만에 진출하였으나 네덜란드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1644년 안주족이 명나라를 침입하면서 중국 대륙의 혼란에 휩싸이자 많은 명나라인들이 대만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진출해 있던 네덜란드인들에 강력하게 저항하였고 그 결과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1683년 청나라는 군대를 파견해 대만을 점령하였고 1684년에는 청나라의 본격적인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을 패하면서 대만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만은 5개월 동안 각지에서 일본군에 맞서 무력항쟁을 벌였으나 역부족이었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습니다. 1945년 10월 25일 대만은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나 새로 이주해온 외성인과 원주민인 본성인 사이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1949년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의 타이페이로 옮기고 순원의 산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한 중화민국 정부를 선언하였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걸고 미국으로부터 군사 및 경제운조를 받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냉전시대의 종결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1971년 10월 중국의 세력이 컸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만을 축출하였습니다. 순원이 수립한 중화민국 승계를 선언한 대만은 순원이 주장한 산민주의 민족 민권 민생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공화제를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아시아에 현존하는 공화국 중 가장 오래된 공화국입니다. 대만 총통에 임기는 4년이며 한번 여기 말할 수 있습니다. 총통 아래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등 5권 분립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차행인원이 최초의 여성 총통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독재국가였지만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걸쳐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만은 동아시아권에서 한국, 일본, 몽골과 함께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1940년대 후반부터 중국국민당과 민주진보당, 양대정당이 대립해왔습니다.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내세운 데 반해 국민당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 회복을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 산업별 GDP 구성비율로 보면 농업이 약 2%, 관공업은 20%, 서비스업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 내 구존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 무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전자장비, 의류 등이 주요 수출품이며, IT, 전자기기 분야의 첨단산업도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대만의 IT산업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한 OEM 수출을 통해 세계 IT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함부터는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첨단 공업 분야의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TSMC, 종합 PC기업 아수스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첨단 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여 한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마리 용어로 불리기도 했으나, 최근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대만의 경제도 급격한 침체기에 접어들였습니다. 국내 시장의 침체와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만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기업 M&A에 뛰어드는 등 해외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상의 해상중계지에 위치했으며, 북쪽으로는 한국과 일본, 남쪽으로는 홍콩과 필리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6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대만의 지형은 성의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중앙산맥이 이어지는데, 해발고도 3000m의 높은 봉우리들이 잇따라 솟아있습니다. 대만의 기후는 북부지역은 아열대기후, 남부지역은 열대기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만의 사계절은 일반적으로 아열대성 기후에 속해 날씨가 무덥고 광수량이 많으며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대만은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문화가 꼽히기 시작했고, 서유럽의 영향과 일본의 식민지배의 영향까지 고루 받았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중 경극은 대만 문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튱소의 역할과 배우들의 훨씬 자유로운 움직임이 대만식 경극이 중국식 경극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통 무대 예술의 장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동작과 무술을 추가하고, 다양하고 감각적인 공영을 구성하여 국내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만에는 세계적인 도서관이나 미술관이 많습니다. 특히 타이바오시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형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손꼽힐 만큼 세계적인 소장문물을 자랑합니다. 베이징을 장음성으로부터 옮겨온 역대 중국 왕조의 뛰어난 문화유산이 다수 수집되어 있고, 그 양도 엄청나서 3개월 단위로 1만여 점씩 돌아가며 전시해도 다 보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대만의 미식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민간에서 볼 수 있는 요리의 종류는 만 가지가 넘고, 조리법 또한 민족 특성에 맞게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면요리로는 소고기 육수로 맛을 낸 우육면이 있고, 아시아와 서양에도 널리 퍼진 버블티를 최초로 만든 국가이기도 합니다. 빙수의 대국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종류의 빙수가 인기가 많으며, 파인애플을 넣어 만든 펑리수라는 과자도 유명합니다. 대만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가수이자 TV 드라마, 영화 배우인 레이니 양 양승님이 있습니다. 1984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화강예술학교 희극가에 진학하여 연예계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4인조 여성그룹 포니러브로 데뷔하여 활동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판매량에도 부진하여 오래가지 않아 포니러브는 해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만판 꽃보다 남자 드라마인 유성화원에 캐스팅이 되면서, 가수가 아닌 연기자로 진로를 바꾸어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취후결정의 상리, 해파참심, 양광천사같은 드라마의 주연으로 자주 나오면서 배우로서 인지도를 넓혀가게 됩니다. 배우로서의 활동연경을 넓혀가던 양승님은 가수활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줄 끝에 어렵사리 솔로앨범 1집, MA가 탄생하였고, 이 앨범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서 가수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때 성공을 계기로 그녀는 1, 2년 주기로 꾸준히 앨범을 발매하여 10집 이상을 발매했습니다. 대만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말레시아, 상하이 등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아시아투어 콘서트도 진행하게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 활동도 꾸준히 하여, 드라마 해파참심으로는 금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히트 FM에서 주최하는 히트 뮤직 어워드에서는 2013년, 14년, 16년, 17년 계속해서 인기 여가수를 수상하게 됩니다. 연기 가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던 양승님은 현재도 아시아를 무대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동티모르민주공화국이며 국제적으로는 East Timor로 통용됩니다. 티모르 섬의 동쪽 부분에 자리 잡은 공화국으로 수도는 딜리입니다. 동티모르의 국기는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빨간색 바탕에 깃대쪽으로 노란색 테두리를 두른 검정색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삼각형 안에는 하얀색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은 국가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노란색은 동티모르 역사의 식민지 통치의 흔적을, 검정색은 반개몽주의 극복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별은 밝은 빛의 길잡이, 하얀색은 평화를 뜻합니다. 동티모르는 티모르 섬의 동쪽에 있어 이름이 동티모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동남쪽으로 1200km에 있으며, 호주와도 치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한국과 경도가 거의 비슷하여 두 나라간의 시차는 없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만5천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57위며, 이는 약 1만6천제곱킬로미터의 한국의 강원도와 비슷한 크기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 다음으로 작은 국가입니다. 동티모르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3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대전광역시 인구 약 150만 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동티모르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30억 달러, 이는 세계 155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안도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태춤족이 약 40%, 다음으로는 말레이족 및 파푸안족 등 기타 30여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로는 2002년 5월 독립할 당시 포르투칼로와 테투모를 공용어로 지정하였고, 종교는 가톨릭 신자가 95%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 뒤로 개신교, 이슬람교, 불교 등이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역사입니다. 티모르 섬에는 기원전 4만 년부터 2만 년경에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에는 멜라네시아인들이 정착하여 살았고, 그 뒤에는 원시 말레이계 부족이 이주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16세기 들어 포르투칼,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등 서구 열광은 향로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앞다투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했는데요. 1509년, 포르투칼 상인들이 현재 동티모르 지역에 최초로 도착하였고, 1524년, 티모르 섬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지역에 진출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역시 1730년대부터 티모르 섬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는 1749년 펜프의 전투를 통해 티모르 섬의 서쪽 부분을 포르투칼로부터 빼앗아내는데요. 이로써 티모르 섬은 동서로 분할되었고, 동티모르만 포르투칼의 식민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 네덜란드 연합군이 포르투갈령 티모르를 점령하는데, 이에 저항하기 위해 일본이 티모르에 상륙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가 결국 1943년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티모르는 1945년 일본이 폐망할 때까지 일본의 군정지배를 받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동티모르는 다시 포르투칼을 지배하여 편입되었으나, 포르투칼의 식민지들이 일제히 독립하던 시기에 맞추어 동티모르 역시 1975년 포르투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티모르가 독립을 선언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인 1975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무기날에 동티모르를 침공, 6만 명의 주민을 학살하며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편입해버립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후로 1997년까지 국제적 비난을 받으면서도 동티모르에 대한 강압적인 식민지배를 이어갔습니다. 1997년 인도네시아는 독재정권이 민중에 의해 퇴진하고 민주화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그와 함께 동티모르의 독립 열망 역시 고조되었는데요. 1998년 유엔의 주재하에 동티모르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3반 주민 투표가 열렸고 전체 유권자의 78.5%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독립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잔류파가 독립 저지 테러를 일으켜 큰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2년 동티모르는 25년간의 인도네시아 지배를 벗어나 비로소 완전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티모르는 2002년에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독립에 반대하는 친인도네시아파 민병대의 무장 쿠데타를 비롯 다수의 반란과 권력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동티모르의 정치체제는 2002년 독립과 동시에 제정된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권분립을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이 국가 수반임과 동시에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2019년 동티모르의 대통령은 프란시스쿠 쿠테레스로 3번의 대선 도전 끝에 2017년부터 동티모르의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긴 하나 실제 권한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반면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은 편입니다. 동티모르의 국회는 총 6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정당으로는 동티모르 독립혁명전선, 티모르 재건국민회의를 포함하여 그 외 군소정당들이 있습니다. 독립 당시 동티모르는 자체적인 화폐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2003년부터 다섯 종류의 동전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있으나 캄보디아와 함께 여전히 미국 달러가 통용되는 유이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동티모르의 경제는 2005년 이후 석유, 천연가스 사용료 수입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성장하였고 이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이 발전했습니다. 산업재료는 전체 국민의 85% 정도가 농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동티모르의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이며 커피의 작성과 국제시세에 따라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이 좌우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제조업은 대부분 사업장단 5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규모로 목재가공업이나 염전, 직물 분야가 대부분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생수, 두부, 제빵 공장 등 초보적인 제조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경제는 자본과 노동력, 기술이 모두 미약한 상태로 해외투자를 유치할만한 인프라 또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교적 풍부한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에 힘입어 경제가 발전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소순다열도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티모르섬은 마이너로 동쪽이라는 뜻의 티모르에서 유래했습니다. 동티모르는 티모르섬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국토는 행정부역상 총 13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티모르 북쪽에 위치한 오에쿠시주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으로부터 비행기로 약 2시간 호주로부터는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호주 대륙과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호주로부터 기후적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입니다. 호주로부터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사막 열풍의 영향으로 인해 농업이나 목축업이 발달하기 힘든 자연환경이고 토질 역시 척박한 편입니다. 티모르섬의 계절은 우기와 공기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공기는 5월부터 11월까지 우기는 12월부터 4월까지로 구분되며 지형과 고저에 따라 강수량이나 기온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동티모르는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열대성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지는 경우도 많아 자연재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티모르의 문화는 450년간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은 결과 포르투갈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티모르인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낙천적이며 노래와 춤을 즐기는 흥이 넘치는 민족입니다. 가장 유명한 동티모르의 포크 뮤직은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을 환영하며 주는 여인들의 춤인 니쿠라이 댄스가 있습니다. 동티모르 여인들이 기타와 비슷한 전통악기와 같은 작은 드럼 연주에 맞춰 노래하며 춤을 춘다고 합니다. 또한 동티모르에서는 경마가 매우 인기있는 스포츠인데요. 티모르 섬에 서식하는 티모르 포니는 평균적으로 키가 100cm에서 120cm로 체구가 작은 편이지만 힘이 강하고 민첩하여 경주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매년 다양한 경마 행사가 동티모르 지역에서 열리고 있어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 주교이자 살레시오회 회원인 카를로스 필립 시메네스 벨로가 있습니다. 1948년 동티모르 북쪽 해안의 와일라카마 마을에서 태어난 벨로는 태어난 지 2년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경제적으로 유복하진 않았지만 성실히 학업에 임하며 딜리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10여년간 성직자가 되기 위해 철학과 신학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1983년 35세의 나이로 벨로는 딜리 교구의 사도 행정관으로 임명되어 동티모르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가톨릭 신자가 90%에 가까운 동티모르에서 꾸준히 종교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벨로 신부는 성실한 종교인으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동티모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특히 동티모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인도네시아군이 자행한 대학살과 잔혹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억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벨로 신부는 동티모르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전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989년 2월 벨로는 포르투갈 정부와 로마 교황 및 유엔 사무총장에게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벨로 신부의 행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노를 사 신변의 위협을 받는 위협한 상황이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정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동티모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벨로 신부는 1996년 조제 하무스 오르타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고 전세계 지도자들을 만나 동티모르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2004년 초 동티모르에서는 벨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남기겠다며 출마의 뜻이 없음을 밝히며 종교인으로 살아가길 희망하였습니다.